100% 차이나 머니로 지은 75만평 제주 신화월드 이 호텔 콘도에 하루에 4200명을 수용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제주도 펜션, 식당, 자영업자들 피해가 막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주도 서귀포시 신화월드 리조트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여행을 다녀본 곳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시설도 최신식으로 지어진 리조트인데 도저히 걸어서는 다니기 힘들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요즘 제주도 물가도 비싸고 해가지고 여행객들이 전부 해외로 가고 제주도에 많이 안옵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장에 보면 여기는 차가 제법 있습니다. 어제 중문단지에 가봤는데 거기는 분위기가 영 썰렁합니다. 주차장에 차도 몇 대 안 서 있고 그런데 여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중문은 지은지도 오래됐고 시설도 많이 낡아가지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안 가고 이렇게 대규모로 새로 지어진 데는 사람들이 제법 찾아옵니다. 이런 매머드급 초대형 리조트가 생기면 제주도 관광업계에 타격이 큽니다. 자그만한 콘도 펜션 이런거는 이제 손님들 다 잃었다고 봐야 됩니다. 숙박업 관광업 타격이 엄청날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 관광객도 많이 줄었고 결국에 정해진 손님을 이 리조트와 싸움을 내서 뺏어와야 살아남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아무리 숙박시설이 싸다 하더라도 오래된 낡은 시설은 잘 안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규모도 작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넓게 지어진 이런 리조트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옵니다. 부지 75만평 호텔이 4개나 있고 그 다음에 휴양시설 워터파크 테마파크 외국인 전용 카지노 그 다음에 뷔페 뭐 없는 시설이 없습니다. 저 아래쪽에도 빌라 단지를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100% 차이나머니 총 2조 천억이나 투자를 해서 지은 리조트 시설이고 숙박 인원이 4200명을 수용을 할 수 있는 초대형입니다. 여의도 면적이 상당히 넓죠. 그런데 여기 75만평이면 여의도 면적의 85%쯤 됩니다. 골프장 2개 면적보다 큰 75만평을 중국에 팔아먹었습니다. 여기는 100% 중국이 투자해서 지은 중국의 리조트입니다. 그리고 이 리조트 공사할 때도 건설 노동자들 대부분 중국에서 많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의해서 지은 리조트입니다. 이걸 다 짓고 나서는 이제 중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객해가지고 이쪽으로 데려와서 중국인이 즐기는 리조트를 만들었으니까 중국인을 위한 리조트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땅에 지어진 리조트지만은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물론 세금은 내겠죠. 그런데 여기 리조트에서 벌어들인 돈은 다시 중국으로 다 들어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주도 토박이 지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제주도 땅도 많이 사고 개발도 많이 해서 제주도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제주도 사시니까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분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제주 도민 입장에서는 땅값도 몇 배로 오르고 또 물가도 엄청나게 폭등을 하다 보니까 도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졌답니다. 중국 자본이 이렇게 리조트 짓고 또 중국인들 모객해가지고 여기서 관광시킨 다음에 돈을 벌어가지고 전부 중국으로 다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도민들한테는 도움되는 게 별로 없답니다. 그냥 제주도 와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대소면만 보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답니다. 여기는 신화월드 바로 옆에 있는 빌라스 단지입니다. 빌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 우리 가정집처럼 사는 그런 살림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깜빡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공식적으로 콘도로 허가받아서 지은 건물입니다. 2018년에 신화월드 개장을 했는데 개장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사드사태가 터졌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한국여행금지 한안영을 내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큰 시설을 지어놨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2020년에는 또 그놈의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화월드 경영상태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2020년에 벌써 자본 잠식상태에 들어갔고 누적된 적자만 하도 73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부도가 나면 이 거대한 리조트 시설이 또 폐건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작년 10월달에 시설관리직으로 한국인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 바로 직전에 채용을 취소시켜버렸습니다. 직원 한 명을 채용 못할 정도로 지금 신화월드 경영상황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신화월드에서 직원 한 명 취소한 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지금 신화월드 영업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모든 채용을 중단하고 비상경영체제로 돌입을 한답니다. 그렇다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옛날처럼 단체 관광으로 많이 오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간간히 개별 관광객은 보이는데 그렇게 중국인들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콘도 바로 앞에는 신세계 아웃넷도 입점을 내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코스트코 초대형 매장도 여기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형 쇼핑몰까지 들어왔는데 이 리조트에 손님이 없으면 쇼핑몰도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쇼핑몰 들어온다고 시내 쪽에 있는 상인들, 자영업자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시내 상권이 다 죽어버린다. 그래서 이런 대형 상권을 여기에 입점시키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평일이지만 여기 콘도에는 보니까 주차된 차가 몇 대 안보입니다. 예전에는 5억만 주면 투자이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런 콘도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여기 콘도 한 채 가격이 거의 10억입니다. 그러면 중국인들 이민 들어온다고 10억 투자했는데 콘도 하나 투자하면 딸랑 끝나는 겁니다. 제주도 땅 660만평이 지금 외국인 소유랍니다. 우리나라 땅을 외국인한테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제주도 땅은 우도 면적의 35배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땅 40%가 전부 중국인이랍니다. 제주도 주택 1640가구가 외국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실제 중국인들이 많이 사들인 것은 호텔하고 콘도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통계도 안 나와있고 발표도 안 되었습니다. 저렇게 아직까지도 분양이 안되서 광고판을 붙여놨습니다. 여기도 분양 안된 콘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립으로 지어놓은 것은 지금 분양시세가 9억부터 시작하고 이 앞쪽에 보면 단독형으로 큰 저택처럼 지어놓은 것은 50억이 넘는답니다. 여기는 신화월드 들어가는 입구쪽 국도변에 있는 상가인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신화월드 바로 옆에 있는 이 상권도 장사가 안되서 망한다는 것 보니까 아예 리조트에 손님 자체가 많이 안오는 것 같습니다. 건물주 되고 싶어가지고 상가를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 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카페 여기에도 차 한대 안 서있습니다.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손님은 아예 없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중국의 땅이 된 것 같습니다. 시설이 새거다 보니까 한국사람들도 여기 신화월드에 많이 놀러오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 오지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국 자본이 지은 거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